어제는 서피랑 후박나무 밑에서 30분간 공연을 했고 오늘은 이틀째 공연으로 시립박물관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됐네요. 통영에서 관광차를 이끌고 거기까지 오셨는데 이 노래를 듣더만 그 앞에서 아주 고고장이 되어버릴 때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서 특별한 걸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저희들은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. 라고 하시면서 5만원짜리를 여기저기 다 쓰셔봐서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때 불렀던 곡 나를 두고 아리랑이라는 것 여러분께 드려드릴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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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